정체는 다음! 아오! 아오! 마스크를 써야 돼. 집 보러 오셨어요? 집이 내 눕초빛입니다. 눕초빛 왔네. 택배가 왔네. 형이 뭘 자꾸 시켜서 보내, 나한테. 여기 비닐하우스를 받는 거야. 오빠! 우와, 되게 멋있다. 웰컴 마이하우스. 웰컴. 본부를 사왔어. 무슨 물에 물에. 지지로 수박 같은 거. 방금 막 씻어가지고 여기 좀 부었나? 가라앉았어? 사랑렬 뽑은 지 일주일이 다 됐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진짜 여기 계속 이러고 있죠 붓기가 안 끌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뭐예요?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린 드라마 여러분 장한량입니다 오늘은 몇 냥? 장한량 장한량이라는 이름이 일단 난 너무 좋고 장한량 나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창작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좀 웃긴데 계속 노는 시간이 되게 많아야 된다고 근데 그 노는 시간이 진짜 막 계획을 짜서 막 놀이공학하고 뭐 하고 이런 노는 시간이 아니라 누러져 있고 무질서한 나에 계속 두는 장한량을 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건 분명히 우리 하티가 또 장호 형 오늘 또 어디 가?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평소에 계속 어딜 가고 싶어 했어요 어디 산속 깊이 막 어딜 다니고 싶나 봐 막 바다도 막 오고 싶고 영감을 찾기 위한 발버둥이겠지? 그래서 너무 좋고 또 나만 관찰하는 느낌으로는 나는 아닌 것 같고 일본 부 팀원들이랑 같이 좀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담겼으면 좋겠어 너의 닉네임이 있니? 너는 오라수목이고 네 오라수목 난 어떻게 돼? 진짜 짜여진 거 하나도 없으면 이러다가 끝났어 밥 먹었어? 아니야 아 나 배가 너무 고파 저도 일단 그러면은 아구찜에다가 화장실 여기 또 쏟아대고 여기 봐 오라수목은 왜 안 먹여? 바나나 긴속에 먹으려는 아구찜에 먹으려는 아구찜에 먹으려는 아구찜에 먹으려는 아구찜에 먹으려는 다른 게 쉽지 거의 다 긴 속은 아구찜에 먹으려는 아구찜에 어디 오래라니? 아구찜에 어디 오래라니? 아구찜에 가르쳐 아구찜에 가르쳐 각자 들고 와 그냥 기념 비포우 선 라이트 선 셋 미드나잇 시리즈 내가 진짜 좋았는데 영화를 본 이후로 단순히 일몰을 볼 때 막 오 예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떨어지는 해는 엄청 깊구나 원래 이렇게 해가 대각선으로 들어온다고 그러잖아 응 일몰 자 그러면 다들 밥을 못 먹었으니까 일몰이든 뭐 저몰이든 밥을 뭐 어떻게 좀 해결을 합시다 요리 잘하세요? 요리를 요리조리 좀 해요 요리조리 좀 해요 주먹밥 하나씩 일단 밥을 내가 지금 밥이 없어 밥을 내가 지금 안 칠게 아? 아 불 켤 수 있냐고? 아 밥이 이게 저는 어떻게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은 한 6공기를 해 도시락처럼 유리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용기 용기에 내가 용기가 좀 부족해 이렇게 해서 담아놔서 얼려서 그냥 그때그때 밥 해동해 먹고 그렇게 할 때만 써요 양념살 진짜 맛있어요 찰지고 맛있어 이거 밥을 안 치고 밥을 안 치고 저기 하자 가자 재료사로 잠깐 마트를 좀 가야 될 것 같고 잡곡이 들어 맛있대요 이거 조금 더 많이 그냥 마카로둔 이거 공개해도 돼요? 공개해도 돼요? 공개해도 돼요? 공개해도 돼요? 공개해도 돼요? 공개해도 돼요? 과정이 엄청 크겠지? 참고로 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장알약은 무조건 지극히 최대한 나의 일상의 흐름이잖아요 어디 갈 때 멋을 안 냅니다 저는 멋은 무대 위에서만 냅니다 멋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? 쇼핑을 했어요 근데 휴가 때 살짝 해본 쇼핑 말고는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김세동이라고 이번에 친구 전시했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잡았지? 그래서 나 오늘 이렇게 입게 오랜만이다 열흘 남아 들어가고 아무도 못 봤지? 원래 뭔지 알지? 쇼핑할 때 첫 코너부터 신중하게 보면서 하나씩 일단 고르고 봐야 돼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돼? 한 번 한테? 한 번 해봐야 돼 아 이걸 중어밥에 넣을 건 아니에요 참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꽁치도 들어가고 갈치, 시금치 하나가 빠진 게 있어 눈치 다 노란색이야 다 메뉴가 노란색이야 다 기미 깻잎잎잎 깻잎 같은 거는 좀 넣어도 난 괜찮을 것 같아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 기름 되게 귀엽다 추구 깻잎이 추운 거죠 다이어트브랑 다이어트브랑 초록이를 좀 다져가지고 얼마나 다져는 거지?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주먹밥 영어 다이어트브랑 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난 약간 이런 거 바퀴 날리고 하면은 자꾸 같이, 같이 미끄러지고 싶다 막 계속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줘 그냥 opera 나 지금 내 보고 화나는 거지 이걸 되게 열심히 찍네 약간 슬잇에 그게 직접 다 해 밥이 다 되어 밥이 다 된 거 같다 데스벅스, 박스 VS 오 semia 밥이 되면 한번 요렇게 엄청나죠 혼자 낫도록 짝진자 숟가락 뜯어 Grizz음 불량! 육십내는거 봐라, 이거 잘 됐네. 밥만 먹어도andro 하나하나 팩 하나만 먹었tera 죽을기로 왜 하나 더thinking 지금 요리는 망설이거든요 웬만하면 기름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초기에 기름이 많으니까 내가 왜 예을 했지? 와 완전히 맛! 이건 모자크 해야 된다? 혼만 알면 혼만 냄새 너무 좋은데? 자, 이것이 바로 우리 고모가 짜는 참기름! 뭐 장갑 끼고 와면 니트 랩 장갑이 검은색 장갑인데? 장안에 다시 시작하자 내일! 뭔가 잘 꼬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가스낸지 돌릴 때 같이 몸이 같이 돌아가 이렇게 딱 줄일 때 이렇게 딱 줄어들고 장안에 다시 시작하자! 너 이런 거 다 하잖아 내가 바이킹을 탔다는 느낌으로 종합하각에 스팸 좀 큰 거 봤어요? 양쪽으로 하는 거? 이 쪽으로 안 하던데? 저 그냥 물... 물 온다! 물 온다! 그냥 다 꺼내오긴 했는데 어떻게 하지? 고모님이 직접 찬캐를 빠서 주신 거예요 이 속으로 또 어머니께서 어디 서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문나한테 어머니가 주시는 거예요 앗 뜨거워! 그렇게 살아가고 나 그거 없는데 잡으자 계속 사각형을 만든다 계속 계속 보셔 이제 좀 식었다 지금부터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갑니다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어떻게 해야 되지? 꼭 저기 찍어주세요 이 법을 나는 약간 손편 스타일이 있잖아 나는 눈을 감싸줄게요 이제 깻잎은 암만 야 이거 진짜 맛없겠다 자 이거 맛없는 건 제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팸을 좀 넣겠습니다 참치를 얹어요 아 얘네들을 짜요 이게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살짝 또 내가 넣어줄게 뭐 사업하자고 얘기하지 마라 이것도 먹고 아주 스페셜합니다 바로 치즈가 들어갑니다 제가 치즈를 너무 많이 넣으면 좀 느끼할 수 있어요 설마 이렇게 끝나진 않겠어 그런 거예요 다음 치즈다 참 참 참 참 생각해보니까 치즈 더 들어가도 될까 주먹밥 안에 햄버거 들어가지고 우와 제일 큰 게 나올 것 같다 한 번은 다 먹지 말고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아침 아 힘들다 뭐지? 다 찌부대겠다 이거 아 그러면 내가 호일에 싸서 주먹이 넣어줄게 약간 요런 느낌 어때? 뭐 아니면 끝부분은 고추라고 하더라고 야 오늘 일몰 절대 못 간다 짜장 비하겠다 봐오읏여쩌 껌을 깨고 하나씩 먹을까 우리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